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아는 미국 국민 시인 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어전이 된 이 작품은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The Road Not Taken by Robert Frost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a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a crazy and wanted where.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ast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아시다시피 시는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행 도중에 양갈래 길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한쪽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이신한 숲길을 걷던 시인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한쪽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적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단순한 길의 선택을 넘어서 인생에서 직면하는 각가지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을 알 수가 있지요. 처럼 시인은 to say one thing and mean another, 즉 한 가지 말을 하고서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는 언유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시는 인생살이는 여행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이 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낙은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에는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행 중에 여행 가이더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삶의 좋은 자, 즉 좋은 멘토가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세 번째로, 사람의 나이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지나왔는가, 혹은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볼 수 있는 이정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재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악자의 재능을 연마하는 것은, 재능을 갖추는 것은 긴 여정을 위한 필수품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종창력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갈아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탄생과 죽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는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입니다. 2 rows diverged in a yellow wood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있었지요. 여기에서 노란색 채는 중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주인공의 심경을 말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선택하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두 개를 다 가지를 못해서, 애쓰게 하면서,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한쪽 길을 선택하고서 오래 서 있었지요. Long I stood. 는, I stood long. 이 도치가 된 것이지요.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그리고 한쪽을 눈 가는 데까지 바라보았지요. To wear it bent in the undergrowth. 덤불 속에 굽어진 길 쪽으로. 자, 이견이 되겠습니다.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a fair. 그러다가 꽃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지요.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아마도 더 나은 길인 듯 했으니까요. And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to wear, 풀이 더 무성하고 또 걸어주기를 바란 듯 했으니까요.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bear, 비록 그 때문에, 크기를 지나는 것이 had warned them really about the same, 두 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닳게 해 놓았지만. 셋째 연입니다.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어요. In leaves, 낙엽 속에. No step had trodden black. 어떤 발자국에도 더럽혀주지 않는 채로 낙엽 속에 놓여 있었지요. Trodden은 원형이 tread, T-R-E-A-D. 발단은 말이죠. Tread, trot, trodden입니다.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먼저 길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었지요. 이것은 누구나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상 인생에서 반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은 흔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Yet knowing how a way leads on the way.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혹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지요. 제 사연 마지막 연이 되겠습니다.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나는 한숨 지으며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아주 오랜 세월 후에. Tauros diverged in a wood and die.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는데. I took the one last traveled by.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쇼핑이나 주거지 선택 등 비교적 가벼운 선택은 그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여기 배우자의 선택 같은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일생을 거의 좌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한편 또 종교의 선택은 내세까지 이른다고 생각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더 더욱이 한 집단이나 국가가 선택하는 그 일은 그 집단이나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흥망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참으로 무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